이번 목선 귀순 사건은 엄청난 경계 실패죠? 네, 경계 실패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인정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전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근무 태만의 시스템 문제가 다 겹친 것이죠? 근무요원들의 전문화, 전문성이라든지 평소 훈련 상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식별이 됐고 전력 운영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저희가 식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방 예산 엄청나게 쏘면서 이렇게 많은 군 수뇌부가 있으면서 이런 시스템 오류를 이제야 찾는 겁니까? 네, 앞으로 철저히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너선이 영해상에 사흘이나 머물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삼척항에 도착했음에도 군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도 55분 걸렸습니다. 5분 대기조가 11번 출동할 시간입니다. 조치도 잘못된 거죠? 네. 옛말에 장수는 전쟁 중에 왕명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안보 최고 책임자인 국반부 장관은 군사적인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과 북한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가입니까? 1국의 국방장관이 적의 미사일을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발사체라고 우기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수많은 장병과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폭침해전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매한 충돌이라고 미화하고 6.25 전쟁이 김일성이 벌인 전쟁 범죄라는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떤 의미로 물어보느냐고 한 다음에 마지 못해 시인하고 더 정원이 없는 것은 한참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화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까지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맞습니까? 제 진의와는 다르게 지금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또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의 도발이다, 침략이다, 이렇게 그걸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하거나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한 소행이고 북한의 그런 기습, 도발, 침략이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태도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자아내는 것이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선 사태 경계 실패, 조치 부실, 또 은폐 시도, 허위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총리실에서 감독하게 했다는데 C4I라는 용어조차 몰라서 C4I라고 말하는 이런 감독을 하고도 넘어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폐 축소 의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더 꾸물거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일반 국민들에게 장관이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국방부 장관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국방장관 자리에 연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 주는데 지금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인사권자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